안녕하세요 쇼비드의 등숭제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발전된 퍼포먼스 카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만한 카포입니다. G7 카포 퍼포먼스 3입니다. 얘는 가격대가 68,000원이에요. 어 좀 무게감이 있고요. 그러면서 좀 더 안정적이게 설계가 된 그런 카포예요. 보통 이 지판에 물리는 이쪽 면이 너무 굴곡이 심하면 양쪽 끝만 눌리고 너무 굴곡이 없으면 가운데만 눌리는 좀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요 카포에는. 그러면 전체적으로 음도 안 맞고 좀 불안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얘는 되게 설계학적인 이게 지금 여기가 눌리면 여기가 나오고 여기에 눌리면 여기가 나오는 설계학적인 면으로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카포입니다. 카포를 착용을 해서요.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. 아무것도 뭐 조작하는 게 없어요. 뺄 때도 이 부분을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빠지는. 굉장히 뭔가 부실해 보이는데요. 이거야말로 되게 정말 강력하게 이 현과 지판을 잡아주는 그런 카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전체적인 우선 줄을 얼마나 여섯 줄을 얼마나 잘 잡아주냐가 관건인데 얘는 그 면을 디자인이면 디자인 그리고 안정감과 잘 잡아주는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카포입니다. G7 스카포 짠 네 전체적으로 네 울림도 비슷하고 똑같고요. 개방형 칠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우선 카포가 잘 물려야 현이나 지판이나 아니면 이 플렛에도 무리가 안 가기 때문에 좋은 카포를 선택하시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퍼포먼스 3 G7 스카포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주세요.